상권이 형성되는 과정은 크게 5단계입니다. 마치 생물처럼 발생, 확장, 성장, 성숙, 쇠퇴로 이어지는 생로병사의 과정이 있는데 단계별로 적정한 매입과 혹은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매입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일 것입니다. 상권의 발생 단계는 주거시설을 근생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면서 자기만의 특색을 내세우는 꼬마필딩 상권이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일단 미성숙지에서 시작하는데 다음과 같은 지역요인의 변화가 그 시발점입니다. 첫째, 교통인프라의 개발입니다. 지하철 개통, 다리 건설, 터널 개통, 공용주차장 신설 등으로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커지는데 그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교통의 발달입니다. 둘째,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큰 상권이 있거나 오래되어 세태기에 접어든 상권 주변으로 생기는 신흥 상권입니다. 임차인 유입을 통한 상권의 발생이죠. 최대 도보로 10분 거리 정도에서 새로운 분위기의 상점이 생기면 젊은 세대는 직접 방문해서 분위기를 확인합니다. 셋째, 아연역 주변이나 서울숲역 주변의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을 끝내고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나는 상권도 있습니다. 배우 세대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죠. 넷째, 공원 등의 녹지 공간 조성, 즉 숲세권도 신흥 상권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서울숲이 대표적이죠. 워라배를 중시하는 시대가 되면서 작은 녹지만 있어도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주말에 휴식을 즐기는 곳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결과 어김없이 숲세권 상권이 생겨납니다. 편의점과 커피숍은 기본이고 베이커리, 작은 음식점 등이 그 뒤를 있곤 하죠. 위와 같은 변화를 필자는 상권 발생 단계의 지역적 상승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은 집가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세용입니다. 우리가 주택가를 지나다 보면 2층 주택이 상가로 변해 음식점이나 카페가 생긴 모습을 본 적 있으시죠? 서울에는 그렇게 주택가에 골목 상권이 생기고 확장되어가는 유명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골목 상권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골목 상권이 형성될까 궁금하신 적 있지 않았나요? 우동협의 발품파라 꼬마 빌딩에서 빌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5가지 포인트를 알려줍니다. 1. 개별적 상승 요인 2. 지역적 상승 요인 3. 절세 4. 대출의 레버리지 효과 5. 엑시트 플랜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지역적 상승 요인 내용 중 골목 상권과 꼬마 빌딩이 사랑받는 이유를 소개해 드릴게요. 은퇴나 노후 준비를 할 때 수익형 모델을 검토하게 됩니다. 골목 상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부동산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오늘은 골목 상권과 꼬마 빌딩이 사랑받는 이유를 알아보러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골목 상권의 꼬마 빌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이 진 곳은 좀 그렇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임차인의 니즈, 즉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충분한 시장성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골목 상권의 형성입니다. 매수인의 자금 상황과 전략입니다. 물론 강남의 대류변에 있는 큰 빌딩을 매입하면 좋겠지만 자금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면 도로의 꼬마 빌딩도 효자 상품입니다. 스마트폰과 SNS 시대가 열리면서 위치보다 마케팅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진 골목에 있는 빌딩도 똘똘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입하려는 빌딩에 공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입한 다음 똑똑한 임차인을 영입하여 키우는 전략을 수립하면 됩니다. 지역적 상승 요인이 부족하더라도 건물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수반되는 개별적 상승 요인을 통해 가치를 키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면 도로의 빌딩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상권이 될 수 있습니다. 싸게 산 다음 가치를 성장시켜 비싸게 되파는 것은 투자의 정석입니다. 이면 도로의 꼬마 빌딩이 아닌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구옥을 리모델링하고 근생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임차인을 새롭게 구성하면 똘똘한 상권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명도와 용도 변경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상가 건물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가 총 10년까지이고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가 총 4년까지라서 주택의 명도가 상가보다 쉽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주택이 용도를 변경하기 더 쉬움으로 이런 지역에 골목상권이 잘 생기고 빠르게 확장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권 발생 단계 이전에 미성숙 지역에서는 반지하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 많습니다. 매수인은 이 주택을 매입한 뒤 용도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보통 반지하와 일측만 합니다. 공사 기간 및 비용이 적게 들어 초기 투자금 조성에 부담이 덜 함으로 매입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사실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 큰 돈을 투입하는 투자자는 별로 없습니다. 저층부만 용도를 변경하여 상권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층은 기존 임차인들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실이 입점하게 되고 1층에는 트렌디 매장, 반지하에는 식당을 입점하는 방식으로 빌딩의 가치를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지하를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면 1층과 비교해도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1층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선호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이런 니즈가 있으므로 건물주는 반지하의 임대료를 1층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상권 발생 단계를 지나 성장 단계가 되면 임차인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앞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1층에 있던 기존의 트렌드 맛집이 임대료가 저렴한 2층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다른 미성숙 상권으로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임차인의 니즈와 소비 트렌드 지난 10년 동안 정착된 창업 트렌드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목이 좋은 곳에서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를 하느니 비록 상권은 형성되지 않았지만 임대료가 싼 지역에서 새롭게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권리금으로 초기 자금을 다 소진하기보다는 차라리 인테리어와 상품의 질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장 단계나 확장 단계의 상권에서 임대료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외곽으로 이동하는 임차인이 골목 상권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상권 중심가에서 장사하다가 임대료 때문에 어설픈 2층으로 쫓겨나느니 차라리 외곽의 1층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들은 근생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1층에서 실력으로 승부를 보면서 SNS를 통해 맛집으로 다시 태어나곤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뜬 골목 상권은 대부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어느 날 이면도로 조용한 곳에 숨어있던 꼬마 빌딩이 건물주가 바뀌면서 감각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황골탈퇴합니다. 이어서 1층에 작은 빵집 하나가 입점합니다. 흔히 일본에서 재과제빵 공부를 하고 돌아와 실력으로 경쟁하는 3040 오너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이 이를 보고 충고합니다. 여기에 누가 빵을 먹으러 와요? 앞 사거리에 프랜차이즈 빵집이 두 개나 있는데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총각일세. 하지만 실력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SNS를 통해 맛집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아름아름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늦게 가면 살 수 있는 빵이 없다는 소문이 날 무렵 젊은 바리스타가 그 옆에 핸드드립 커피숍을 차립니다. 빵과 커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커피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또 그 옆에 청담동에서 실력을 갈고 닦았다는 주방장이 오마카세 전문점을 오픈합니다. 빵, 커피, 일식과 술이라고 하는 조합이 완성되면 그 옆으로 악세서리 전문점이 생기고 골목 입구에 셀프 사진관이 생기면서 자침 상권이 형성됩니다. 앞에 어르신은 이제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들 알고 이 구석까지 찾아오는 거야? 참 신기하네. 일부러 사람이 없는 한적한 뒷골목만 찾아서 다니는 즉 스문매장을 발굴하는 2030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였죠. 심지어 힙지로 뒷골목 같은 경우는 아예 간판도 없이 성업 중인 매장도 있습니다. 장사의 기본인 간판을 달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면 어차피 목적 고객입니다. 알고 찾아오는 손님이 대부분이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SNS에서 정보를 얻은 뒤 지도 앱을 켜고 찾아오기 때문에 간판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처럼 작은 빵집 하나가 불러온 나비 효과는 상점 벽회의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이면도 있죠. 나만 알고 싶은, 무슨 동, 작은 골목 가게, 핵인싸, 먹스타그램, 성지 같은 해시태그가 SNS를 장식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몰리면 앞에 어르신은 졸지의 피해자가 됩니다. 수년 동안 해오던 호젓한 산책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조용한 동네에 만족하며 살던 원주민들은 소음, 주차, 흡연 등으로 인해 주거 지역으로서의 쾌적함과 편안함이 사라지게 되자 이주를 결정합니다. 물론 가격은 이전보다 오른 상태죠. 이 시기가 되면 매수자들은 상권의 확장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매입에 나서게 되고 용도 변경, 리모델링, 신축 등의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임차일 수 있는 점포수는 늘어나고 업종도 다양해집니다. 드디어 상권이라 부를 수 있는 정도의 단계가 되면 언론 등을 통해 입소문이 더 많이 퍼지면서 유입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이제 매수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매도자는 한층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도 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골목 상권을 바라볼 때의 주의점 중 하나는 지하철역에서 너무 멀거나 경사진 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도보로 이동이 쉽지 않다면 반짝 유행을 타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갑자기 인기가 급상승한 골목 상권은 쉽게 식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점입니다. 핫플레이스로 주목받은 상권은 소비 트렌드의 변화나 경쟁 상권의 등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하시라는 단어 자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권 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죠. 특히 입지나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은 경우라면 음식 등의 핵심 콘텐츠가 경쟁력을 잃을 때 상권이 빠르게 쇠퇴하고 좀처럼 만회하기가 어렵습니다. SNS로 흥한 자 결국 SNS로 망한다 라는 말처럼 나쁜 소문은 좋은 소문보다 빨리 퍼집니다. 그 동네 분위기 옛날 같지 않다? 변했어. 사람도 너무 많고 복잡해. 라는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포스트 하나가 나비효과처럼 상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SNS에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발을 끊고 다른 상권을 찾아 나섭니다. 초창기의 가로수길이나 이태원의 격리단길 등이 그랬죠. 따라서 지금 아무리 핫플레이스라고 해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의 가치를 전망하면서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경매, 법인으로 매입, 상권의 이동 등 모든 문제가 지박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스타쉐프 이현복 씨가 운영하는 유명 중식단 목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본점이 24년 만에 문을 닫는다는 루머가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곳이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적자가 1억 2천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점은 인력난으로 이미 폐업했고, 이 와중에 서울점 인근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면서 오해를 불러온 것입니다.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현복 셰프는 2022년 4월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의 전용 면적 327제곱미터 단독주택을 37억 7백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감정가 32억 9천4백여만 원보다 약 4억 1천2백만 원, 12.5% 정도 높은 금액입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써낸 금액은 감정가 대비 1.25% 높았는데, 그보다 7.76%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복 셰프는 이 주택을 근생시설 용도로 변경한 뒤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매입자금을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매장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용 중인 매장의 절반도 안 될 정도의 작은 규모입니다.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과 달리 근생시설의 경우 법인 명의로 70에서 80% 대출 받을 수 있죠. 일반 건축물이나 정화조 용량의 문제만 없다면 용도 변경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복 셰프가 기존 단독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신축하여 사용할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상권이 형성되고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주변 직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목란의 이전을 통한 확장을 생각한다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경매, 법인 명의로 매입, 상권 내에 이동 등은 매우 현명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재테크를 할 때 그와 관련하여 공부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고 막막합니다. 특히 아파트처럼 시세 확인이 쉬울 때는 조금 낫지만 지금처럼 상가나 빌딩 등 개별성이 강한 부동산은 시세를 알아보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적인 빌딩 투자를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첫째 입지, 둘째 레버리지 효과, 셋째 매도와 매수 타이밍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매도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 하나의 일시로 상권 형성 과정 5단계가 발생, 확장, 성장, 성숙, 쇠퇴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건물주는 발생 단계의 변화를 통해 개선된 건축물 1층에 새로 입점한 임차인에게 임대면적 3.3제곱미터당 2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아야 그 다음 단계인 확장 단계에 들어설 때 추경 매수를 하려는 매수자에게 대지 3.3제곱미터당 8천만원 이상의 팔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임대 조건을 개선한 후 더 높은 양도 차익을 기대하기 위해 기다릴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요. 책 속의 내용은 꼬마 빌딩의 전반적인 흐름과 수익 창출하는 방법 그리고 건물주로 가는 로드맵을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내용 중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투자 트렌드와 임차인의 니즈가 맞물려 골목 상권의 꼬마 빌딩이 뜬다. 이면도로의 꼬마 빌딩이 아닌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좋다. 구옥을 리모델링하고 근생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임차인을 새롭게 구성하면 똘똘한 상권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과 달리 근생시설의 경우 법인 명의로 70에서 80% 대출받을 수 있다. 위반 건축물이나 정화조 용량에 문제가 없다면 용도 변경은 어렵지 않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용의 미소 생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